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비상금을 책임지는 골드뱅크입니다. 최근 많은 분들이 사용하지 않는 상품권들을 판매하시면서 일명 상테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또 가끔 받게 되는 상품권 선물들이나 사용하지 않았던 상품권들을 판매하려고 알아보는 분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 영상을 시청 중인 대부분의 분들은 상품권 현금화를 빨리 손쉽게 하고 싶기도 하고 최대한 높은 가격에 판매를 하고 싶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찾아보시거나 네이버 구글에 검색을 해보시면 많은 상품권 업체들이 이런 시장을 노리고 최고가 매입을 한다고 광고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대부분 이런 광고들을 보시면 최고가 매입이라고 해도 정작 논의하셨을 때 이런저런 이유로 결국 광고보다 낮은 금액에 매입하는 업체가 대부분이기도 하고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고민을 덜어드릴 수 있는 쉽고 빠르고 정직한 가장 높은 가격의 매입을 도와드리는 골드뱅크의 상품권 판매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사용하지 않는 각종 상품권 대부분 모두 매입이 가능하고 대표적으로는 문화상품권, 컬처랜드, 해피머니 상품권 매입을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입 수수료의 경우에는 최고가로 매입을 도움드리고 있지만 금액이 너무 작거나 너무 클 경우에 수수료가 조절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정확한 매입 수수료는 문의주시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신청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 후 아래 고정 댓글을 보시면 공식 홈페이지 링크가 있으실 거예요. 공식 홈페이지 링크로 방문해서 홈페이지 고객센터에 문의주시면 상담원이 배정돼서 휴대폰으로 상품권 구매하는 방법, 매입 과정까지 본인에게 맞는 거래 절차로 진행 도움드릴 거예요. 절차대로 진행해 주시고 거래 종료 시 본인 통장으로 바로 비상금 입금해드리면 끝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연락 가능하다는 점 365일 연중 무휴 24시간 운영 중이라는 편의성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아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자주 궁금해하시는 질문들과 홈페이지까지 아래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 보시고 편하게 문의하시면 감사할게요. 여러분의 비상금을 책임지는 골드뱅크